돈이 되는 시장 새끼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유수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급등락 새끼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급등락 새끼입니다. 조일 알미늄이 27%까지 상승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보시고요. 그다음에 KG 케미칼 쪽도 얘기가 나왔죠. 16% 때 한술 테크니티는 10% 때 상승력인데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는 롯데 케미칼, 롯데 알미늄이 미 배터리 소재 합작법인 설립 이슈로 인해서 오늘 상승력을 좀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KG 케미칼도 공급 계약 소식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죠. 네, 세 가지 종목 좀 볼 텐데 어떤 종목부터 확인할까요? 네, KG 케미칼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 오늘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 폭등,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 KG 케미칼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이 GM 쪽으로 해가지고의 공급 소식이 좀 있었죠. 상당히 큰 물량이고요. 그중에서 황산화 니켈은 KG 케미칼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양극재, 2차 전지 소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의 어떤 반사이 KG 케미칼이도 포스코 케미칼의 상당히 대형 파트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묶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최근에 약간 유럽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 시장의 대세를 꺾을 수 있을까 그건 힘들다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또 KG 케미칼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KG 그룹을 대표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만 원래 화학 제품 관련해가지고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러우 전쟁 때문에 스퀘어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상당히 저평가된 기업 중에 하나였고 그것이 팬데믹 때 2차 전지라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올라왔다가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죠. 약간 쌍용차 관련해서의 어떤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도 이미 주가가 선 반영되었다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2차 전지 관련해서 성장 모멘텀만 본다고 하더라도 한 4만 원 정도 목표가 열려있다 판단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2만 8천 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목표가일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지금 분위기 나쁘지 않다고 본다라면 단번에 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완만한 상세를 보여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윗고리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2만 8천 원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이 자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지금부터 분할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KG케미칼 같은 경우는 4월 달만 하더라도 거의 5만 원 가까운 시세가 나와줬었는데요. 많이 빠져있는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오늘장에서 변동성은 좀 있습니다. 29%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16%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있네요. 2만 8천 8백 원의 흐름이고 목표가 4만 원까지 잡아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수급 3개로 넘어갑니다. 네, 수급입니다. LG화학이 5.8%대 지금 상승력을 보여주는데요. 어제 또 실적이 나와주기도 했죠. 영업이 좀 급감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GM과 양극재 공급 합의 이슈가 또 있습니다. 동국 SNC 쪽이 5%대인데 신재생에너지 쪽이 오늘 쪽 좀 흐름이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홈캐스트 12%대 시세분출을 내주고 있네요. 세 가지 중에 또 이슈 분석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말도 말고 탈도 많은 LG화학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필요할 것 같네요. 네, LG에너솔루션이 어저께 이제 오버행 이슈가 모버행 이슈가 아니지만 네, 보호예세 물량이 해제가 되는 날이었죠. 뭐, 지난주부터 엄청난 난리였어요. 이거 물량 나오면 어마 무시하다. 물론 대주주가 LG화학이기 때문에 LG화학이 주식 매도하면 양아치죠. 절대 매도할 수가 없죠. 매도 안 하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LG화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물량을 상당히 많이 받아갔었고 그것이 뭐 한 천만 주 정도 되다 보니까 천만 주면 지금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면 현재 주가 수준을 비교하면 뭐 조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물량이 출해가 되면 시장도 지금 썩 좋은 건 아니고 상당한 충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막상 그 얘기가 나왔을 때가 저점이에요. 의미 따지면. 월요일에 마이너스 거의 2.8%까지 갔다가 개파락 출발했죠. 그러고 나서는 그날 플러스 마감했고 뭐 화요일, 수요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락하기보다는 오히려 납폭을 줄이거나 플러스 보여주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아예 5% 정도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종목이 5% 올라오는 건 엄청난 것이죠. 오늘 전체적으로 2차전지 쪽이 나쁘지 않아요. 아까 포스코 케미칼도 말씀드렸고 KG 케미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2차전지 쪽은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예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LG에너지솔루션을 볼 게 아니라 LG화학을 보자. 저뿐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가치만 하더라도 현재 LG화학의 주가 수준을 해석할 수가 없죠. LG에너지솔루션의 지금 거의 85%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의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100조예요. 그런데 LG화학의 지금 시가총액이 50조도 안 됩니다. 40조예요. 그러면 이 지분가치만 하더라도 최소 지금 한 80조 원에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글러타게 해서 이게 당장 반영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LG화학이 계속 말하는 게 배터리 소재 쪽으로 해서 우리는 플라스틱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2차전지 배터리 소재 이런 쪽으로 더 키워서 나갈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부분도 저는 지금도 안전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적 모멘텀 계속 가져갈 수 있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월의 발언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라는 너무 좋은 것만 보고 있죠. 하지만 어찌되었든 긴축이 끝나간다. 그러니까 완벽히 끝난다는 건 아니지만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나간다는 어떤 기대감들. 그렇다면 소비가 경기 자체에서 나쁘게 보고 있지 않고 또 석유 업황이라는 건 경기에 상당히 민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은 주가에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단기 목표가는 한 65만 원 정도 잡아놓고 있고요. 손절가는 항상 기준점이 중요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저점 한 56만 원 정도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 박스건 상단 돌파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LG화학 지분 가치에 비하면 아직 저평가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 주셨고요. 실적이 어쨌든 영업이익이 59% 줄어들긴 했지만 시장 기대치에는 좀 부합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LG화학 6%대 상승력 보여주면서 59만 9천 원의 흐름이 나타내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도 같이 보자면 오늘 한 5에서 6%대 슈팅 같이 나와주고 있네요. LG화학 목표가 65만 원, 손절 라인 56만 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테마 새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테마가 형성됐을까요? 무선 충전 쪽에서 3%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MLCC 쪽에서도 역시나 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폐배터리 쪽이 한 2%대 내림세를 좀 보여주는데 어떠한 테마에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배터리 쪽은 빠지고 나머지는 올라가고 2차 점진이 좋은데 폐배터리는 못 올라가고 MLCC나 무선 충전이나 비슷한 기업들이 많이 몰려있어요. 그래서 MLCC 쪽으로 주목을 했고 삼성전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삼성전기. 제가 연초에 삼성전기 여러 번 추천했다가 물을 몇 번 먹었는데 6월에 물을 많이 먹었죠. 다시 한 번 또 미끼를 한번 물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의 주가를 약간 안 좋게 보은 거 그러니까 주가가 못 올라갔었던 거 LG 이노텍하고 비교했을 때 삼성전기가 못 올라간 거는 중국 비중이 상당히 많아요.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 생산 라인이 가동을 못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매출 정체하고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적 자체만 본다면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반영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다.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실적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국이 코로나 봉쇄가 완화가 되면서 계속 생산을 좀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보면 중국 스마트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폰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삼성전기의 실적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DDR5향 관련해서의 어떤 성장 모멘텀 계속 이어갈 수 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MLCC 하면 삼성전기 몇몇 일본 업체 몇몇 기업이 있는데 약간 수익성이 많이 떨어진 부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장 부품 쪽으로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쪽으로 해서 전환을 많이 꽤 했고 그쪽으로 해서 수익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수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동차 판매 잘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저는 하반기 원자재 가격 하라 그리고 중국 시장에도 어떤 기대감들 전자 부품에 대한 어떤 기대감 전체적인 분위기가, 사업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한 16% 정도 올라왔고 약간 고민되는 자리이긴 합니다. 15만 원대가 기존 3, 4, 5월 달에 바닥 자리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단기 목표가는 16만 원도 잡아놓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좀 올라온 상황에다가 시장 자체가 조금 애매합니다. 위치가. 그러니까 원래 전 지금도 좋게 보고 있어요. 코스피 한 2,500까지는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좀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오늘 갭이 나온 자리가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옆으로 행보했던 자리가 14만 원 초반이기 때문에 14만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계속해서 모아갈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또 14만 원을 이탈한다면 그때 시장과 같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비중을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중화권 관련된 부분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진단이 되는 것 같고 하반기에 주가 회복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배수가 붙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6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손전란 14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장은 14만 6천원 2%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테마새끼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